고춧가루 고춧가루 집에서는 기름이 많이 튀어서 잘 안 구워 먹는데 나가기 귀찮아서 집에서 이렇게 에어컨 꽝꽝 틀고 상풍기 틀고 땀 흘리면서 이열치열 이렇게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더위가 빨리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더위가 빨리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더위가 빨리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더위가 많이 날때는 고춧가루 다 타버렸네 고춧가루 물 잘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잘 볶아줍니다 팽이 잘 볶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